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요즘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전국적으로 무르익은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어버이날인 오늘 역시 맑고 따뜻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.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 23도, 대전 24도로 중부지방은 따뜻하겠는데요.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 28도, 전주 25도, 광주 26도로 예년보다 조금 덥겠습니다. 또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. 어제부터는 영동과 경북 일부 내륙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. 어버이날인 오늘과 주말까지는 건조한 지역이 조금 더 늘겠고,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. 바다물결은 전 해상에 비교적 낮게 일겠고, 대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만큼 모두 식중독 주의하시길 바라고요. 즐거운 어버이날 보내시길 바랍니다.